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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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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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고프코 스타일 아이템들 중에서 가성비가 있는 외국 브랜드들을 소개해 줄게요. 지금 세일 아이템들 중에서 내가 추리고 고른 거니까 사이즈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마음에 들면 바로 땡겨요. 크면은 수선해서 입어도 되니까. 먼저 스투시 나일론 카고 펜스. 22% 세일해서 146불 원단이 볼륨감 바디감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번엔 놀페이스 바람막이 67% 세일이에요. 올 블랙과 컬러 블락 바람막이가 10만 원대니까 마음에 들면 바로 땡겨요. 놀페이스잖아요. 다음 CP 컴퍼니 가방은 내 개치인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눈에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소개시켜주는 거고 가방은 40% 세일해서 블랙과 올리브 컬러 10만 원 중반대예요. 10만 원대에 CP 컴퍼니 나일론 팬츠를 갖는 거는 정말 이건 보물 찾은 거 같지 않아요? 사이즈 빠졌으면 큰 거 사서 허리 수선해서 입는 방법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쭉 땡겨요. 10만 원대 CP 나일론 바지 정말 괜찮아요. 나도 땡기고 싶은데 정말 참기 힘들어요. 블랙 말고 다른 컬러도 멋스러우니까 다른 컬러들도 추천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두 바지는 20만 원대예요. 이제 네맨. 사실 타이다이드 염색은 클래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재킷이나 바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바지는 65% 세일해서 바지는 280불, 재킷은 450불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65% 세일 이런 게 정말 여기서 이런 걸 건지는 게 세일 기간 맛이죠. 네맨. 이것도 패션 아이템인데 70%까지 세일 중인 스웨셔스. 나일론을 사용한 컬러 블락 스웨셔스를 10만 원대에 네맨 셔스에서 구매한다? 난 이거 완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음. 네맨 나일론 카고 펜슬. 20만 원대 초반인데 36밖에 없는데 내가 산다면 허리를 수선해서 입으면 될 정도의 핏이어서 추천해요. 이번엔 일본 브랜드. 사우스 투 웨스트 에잇. 나일론 혼방 원단을 썼고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가격은 20만 원 정도예요. 핏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하는데 사이즈는 30밖에 없어요. 이건 잡지 회사 브랜드죠. O3-2C. 나일론 카고 펜슬 60% 세일해서 한 25만 원 정도. 원단이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각지고 바디감을 딱 가진 원단인데다가 핏도 마음에 들어서 강추해요. 이번엔 스톤할랜드 쉐도우 프로젝트. 쉐도우 프로젝트가 상급 브랜드인 거 아시죠? 고밀동 나일론 카고 펜슬인데 70% 세일해서 30만 원대. 핏이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큰 사이즈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선해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기 핏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어야죠. 이렇게 오늘은 고프코어 스타일에 어울릴 카고 바지를 소개시켜줬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지를 먼저 사고 탑 이너 신발 순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건져 봐요.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 28일 일요일 날 현대백화점 살로만 매장을 갔더니 고어텍스 이거 바람막이 고어텍스 바람막이 이 제품을 28일 그날까지 20만 원대에 세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이면 정가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바로 땡겼죠. 완전 비템했죠. 고어텍스 바람막이가 20만 원대면 20만 원대 찾기 힘들어요. 공헌 사이트 걸어둘 테니까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도 체크해봐요. 공헌에는 아마 30만 원대 그럴 것 같아요. 펌슨 펌슨!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셨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Peace out!